이번에는 오류 찾기 라고 해 가지고요. 오류를 점검하고 찾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문제 6번에 해당하는 B번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아래의 쿼리문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시오 하고 되어 있죠. 지금 이 쿼리는 우리가 앞서 공부를 했던 쿼리문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어떤 작은 쿼리문을 보시면 작은 오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찾아내 보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건데요. 그래서 앞서 그 과정에서도 계속 말씀을 사실 은연 중에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이런 쿼리문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결과창에 결과 값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것을 그대로 이제 맹신하지 말고 그 결과 값이 제대로 나온 값인지를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 값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런 어떤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이 점검하는 그런 수작업으로 점검하는 과정을 좀 해보시는 게 참 중요하다. 그냥 무심코 결과창에 결과 값이 나왔으니까 이 쿼리는 크게 오류 없이 잘 되어진 쿼리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런 과정을 다양한 값을 입력을 해 보면서 해 보는 과정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앞서 그런 말씀도 드렸고 어떻게 좀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우선 뭐 일반적으로 사실 그 초보자분들이 그 나름대로 쿼리문을 이제 작성하고 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다양하게 시도해 보는 경우가 이제 드물죠. 네 드물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어떤 결과창에 결과도 안 나오고 뭐 에러 메시지 나오고 이제 뭐 그러는 경우에나 뭐가 잘못됐나 하면서 이렇게 점검을 해 본다든지 그러지 특별하게 이렇게 이제 결과 값이 이제 뭔가가 하여튼 뭔가 결과창에 나왔으면은 잘 나온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자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너무 그렇게 이제 넘기시지 말라는 말씀을 이제 앞에서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같이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같이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잠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최근 2010년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2010년대라는 이 부분을 네 제가 약간 이제 의도적으로 2010년이라고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이 강의 들으시면 이제 아실 텐데 이 2010년이라고 제가 한 이유가 사실은 뭐 여러분들은 모르죠. 그런데 이 2010년이라고 좀 한 이유가 제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 2010년이라고 이 부분에 어떤 문제의 키워드를 이걸 예를 들면 뭐 2018년이나 뭐 2017년 뭐 이런 다른 연도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으로 그 한 이유는 2010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그 수작업으로 수작업으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수동으로 여기 수동으로 뭔가 이제 그 수작업이 됐든 뭔가 수동으로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 쿼리문을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 해 보면서 이제 값을 결과가 제대로 나왔는지 이제 비교해 볼 거 아닙니까? 네 우리도 해 봤고요. 같이 또 제가 전수 검사를 통해서 그 수작업으로도 해 봤잖아요. 그런데 이 수작업으로 했을 때 이 2010년으로 이 문제 어떤 키워드를 했을 때 그 수작업으로 할 때도 그런 어떤 오류나 이런 것들이 눈에 나타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2010년이라는 게 그냥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그냥 뭐 2010년으로 정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여기 2010년으로 했을 때 이게 뭔가 그 수작업으로 이렇게 내가 데이터 점검을 비교해 봐도 크게 어떤 오류나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우연히 뭔가 오류가 나타나지 않게끔 데이터가 맞아떨어지는 값이 2010년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서 문제를 제가 만들 때 사실 이런 부분을 일부로 만드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어찌됐건 일부로라도 어떤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건데 딱 우연히 보다 보니까 이 수작업으로 점검을 해도 이 2010년으로 했을 때는 그게 오류가 거의 나타나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어떤 핵심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연도가 2010년도였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연도로의 값을 대입해 갖고 이 문제를 만들어서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시면은 눈에 띄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데이터 값이 좀 눈에 띄게끔 뭔가 좀 오리지널 데이터에서 이 쿼리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뭔가 그 값이 좀 다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요? 네 우리 아까 이제 이런 오리지널 데이터가 있잖아요 오리지널 그러면은 이 쿼리를 어찌됐건 수행을 하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쿼리를 수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어떤 그 결과 데이터 값이 2010으로 이 문제를 만들었을 때는 거의 확인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뭐 이런 어떤 데이터를 보고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찌됐건 이 서브코리 과정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이렇게 분석을 해야 돼요.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가 제대로 나온 건지 아닌지를 네 근데 이제 2010이라고 하면 제대로 안 보이는데 다른 연도를 대입해 갖고 이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면은 그럴 때는 좀 눈에 띄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을 봐도 사실 초보자 분들이 오류를 바로 이렇게 찾아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부분인데 마치 그 단어 어떤 스펠링 하나 틀린 것처럼 음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어떤 오류인데 우리 사실 그런 어떤 오타 이런 거 찾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네 이게 막 그 어떤 쿼리문이나 어떤 코드가 있는데 거기서 오타 하나 잘못 나온 것 때문에 뭔가 실행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그 오타 딱 그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타도 아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오타 비슷하게 하나의 작은 문자가 하나, 글자가 하나 잘못된 부분이 이제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찾는 게 쉽지가 않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 주로 이런 그 부분에서 이제 오류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한 번이 아니고 좀 여러 다양한 값을 넣어서 내가 좀 점검을 좀 해 봐야 되겠구나.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쿼리문에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하냐면은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같이 이제 그 주어진 문제가 어떤 조건이 우선 좀 다양하게 어떤 그 입력이 되는 경우 지금 딱 봐도 여기 딱 보셔도 지금 조건이 뭐 벌써 딱 하나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제 뭐 이런 어떤 조건이 최근 2010년대라는 조건이 또 붙고 그 다음에 또 평균을 구해야 하는 또 조건도 있고 또 그것보다도 높은 또 이런 조건도 붙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조건이 많이 붙는 그런 어떤 요구 그 사항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내가 한 번 정도 더 좀 들여다 봐야겠겠구나. 그런 어떤 생각을 좀 가지시는 게 좋다, 중요하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서브 쿼리가 또 사용이 되어지는 경우 그렇습니다. 이 서브 쿼리가 이제 사용이 되어지는 경우는 이 서브 쿼리 자체가 내부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잘 시뮬레이션을 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랭귀지를 공부 안 하신 분들이 안 하신 분들도 있고 데이터베이스 공부하기 전에 이제 랭귀지 공부하고 오신 분들도 있고 또는 같이 공부 병행하는 분들도 있고 하실 텐데 랭귀지 같은 거 공부할 때 뭐 시어너든 자바 하든 랭귀지 공부할 때도 초보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 이제 저 뒷부분 가기도 전에 앞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그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라면은 반복문 같은 거 할 때 어려워합니다. 왜요? 이게 뭔가 반복문은 안에서 이제 뱅글뱅글 돌잖아요. 뱅글뱅글 도는데 그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제기함수라든지 그렇죠. 제기함수라든지 그런 거 예를 들면 또 이제 알고리즘 같은 거 공부할 때 반복문을 굉장히 많이 돌리잖아요. 게임 같은 거 아주 뭐 콘솔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반복문을 많이 쓰고 초보자들은 반복하는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워하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서브 쿼리도 내부에서 이렇게 반복하고 순회하는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 이제 공부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강의를 들으면서 또 강의도 마찬가지죠. 또 강사가 최대한 잘 설명을 해줘야지 그것도 이해가 되지. 또 이런 부분은 참 강사도 참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초보자들은 아예 책을 보고 혼자 공부하기가 진짜 어려운 부분이 뭐 서브 쿼리라든지 조인이라든지 이런 파트는 혼자서 야 초보자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는데 혼자서 공부하는데 이런 부분 다 이해하면서 책을 그냥 뭐 다 마스터했다? 제가 봤을 땐 그 사람은 어디 가서 강사해도 돼요. 야 이런 어려운 과목을 혼자서 책만 보고 마스터했다는 것은 정말 학교 공부 책만 공부하면서 좋은 대학 수석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어떤 학생의 인터뷰 보는 것하고 똑같아요. 저는 책만 가지고 공부했는데요. 그런 인터뷰 있잖아요. 전설의 인터뷰. 네 그래서 그 쉽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혼자서 이런 부분 특히 서브 쿼리 그 다음에 조인 이런 부분은 혼자서 좀 작은 책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공부했을 때 거의 뭐 거의 그 부분에서 포기하죠. 봐도 봐도 어떻게 그 내부 과정이 돌아가는 지도 모르겠고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서브 쿼리 파트를 할 때 여러분이 좀 더 점검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더 하시는 게 좋다. 네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는 역시 이제 서브 쿼리 내에서도 조건이 지금처럼 여러 조건이 이제 사용되어지는 경우 네 이런 부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이제 end 연산자를 사용해서 또 여러 조건이 서브 쿼리 내에서도 이렇게 이제 되어질 때 네 그런 부분도 좀 다시 한번 내가 좀 점검을 좀 해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별칭을 사용할 때 여러분이 좀 주의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별칭을 사용할 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 이제 별칭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여기 네 이런 부분 이제 m1, m2 네 이런 별칭을 까딱하나 잘못 사용하면은 결과 자체가 완전히 틀리게 나와 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별칭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서 네 그 m1 썼는데 뭐 이 부분은 뭐 또 엉뚱하게 다른 별칭을 이제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렇죠? 네 이런 부분도 이제 별칭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이 부분은 대단히 이제 별칭 네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죠. 네 이 부분 네 이게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떤 특히 이제 별칭도 여러분들이 그 조건을 조건을 거는 부분에서 특히 별칭을 쓰는 거를 주의해야 한다. 네 이런 말씀을 좀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 세 가지 꼭 명심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괜히 제가 이런 PTE를 별도로 만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뭐라고요? 첫 번째? 네, 첫 번째. 네 첫 번째, 기본적으로 좀 조건이 많이 들어가면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조건이 이제 하나인 경우에는 별로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네 집에 뭐 새끼가 한 명이면은 뭐 별로 신경 쓸 게 없는데 그러잖아요. 아이고 뭐 우리 집 우리 집 새끼들은 뭐 셋 넷 하도 많아 갖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식이 한 명일 때 하고 그 다음에 자식이 뭐 세 명, 네 명 신경 쓸 게 다르죠. 네 그런 것처럼 네 이 조건도 하나일 때랑 조건이 막 세 개, 네 개 막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상황이 좀 달라져요. 네 그 조건 간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야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 나온 어떤 결과 데이터베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어떤 여러 값을 이런 조건을 다양하게 주면서 나온 결과 값을 좀 그 점검하는 그런 어떤 시뮬레이션 과정을 좀 해 봐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 서브 퀄리, 네 서브 그냥 퀄리라고 이렇게 쓸게요. 네 서브 퀄리 이 서브 퀄리 들어가는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메인 퀄리 하고 어떤 관계 그 다음에 서브 퀄리 내에서 어떤 그죠? 서브 퀄리 내에서도 조건이 이렇게 하나만 또 서브 퀄리 내에서 사용될 수도 있고 또는 또 두 개 사용될 수도 있죠. 지금처럼 엔드 연산자 하나 뭐 엔드 연산자 말고 또 다른 연산자 사용해서도 어찌됐건 두 개 세 개 서브 퀄리 내에서도 어떤 또 다양하게 조건이 사용되어 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나온 결과 값이 또 메인으로 들어가서 또 조건이 또 비교가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 서브 퀄리가 이제 사용이 되어지면은 메인 퀄리 하고 어떤 관계 그래서 좀 더 역시 좀 세심하게 더 들여다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라는 거에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이제 별칭이죠 별칭 네 이런 어떤 별칭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특히 여러분이 참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에요. 네 별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별칭도 이제 뭐 보신 것처럼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난다 여기 이제 M1 M2로 했는데 까딱 실수해 갖고 어떤 별칭을 하나 이제 잘못 작성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도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조건에 이런 어떤 별칭이 사용되었을 때 특히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조건에 이제 어떤 이제 그 별칭이 사용되었을 때는 참 주의하셔야 돼요 네 이 부분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네 중요한 부분이에요 별칭의 조건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조건에 어떤 별칭을 써서 각각의 어떤 열이나 그 다음에 테이블로부터 이제 가져오는 그런 부분도 테이블도 지금 같은 경우엔 테이블이 이렇게 하나만 쓰이잖아요 같은 테이블에서 가져오는 부분인데 테이블도 또 여러 개 테이블에서 가져오고 별칭을 쓰고 이럴 때는 아 이런 별칭 하나 잘못 쓰면은 결과가 또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에요 모두 다 중요해요 이 세 개가 세 개가 이제 어느 거 하나 빼지 않고 다 중요하다는 거에요 네 참고적으로 참고적으로 지금 이 아래의 콜이문에서 잘못된 부분은 찾아내셔고 돼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 1 2 3번 중에 이 이제 3번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별칭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 이런 부분 특히 이제 조건에 어떤 별칭을 사용할 때 근데 그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흔하게 굉장히 흔하게 뭐 초보자가 됐든 아니면 뭐 경력자가 됐든 상당히 굉장히 그 흔하게 그 저지를 수 있는 네 사용하다 보면 이런 쿼리문을 그냥 좀 크게 별 생각 없이 이제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흔하게 흔하게 할 수 있는 오류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을 시뮬레이션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도 쉽게 그 찾아 내기가 이제 또 어떤 경우에는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정리해 드리고 그 다음에 어 이런 것을 같이 한번 또 찾아보는 과정에서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한 번 정도는 뭐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받으시면 받으셔야 한다는 거에요 그리고 그런 강의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머릿속에 오래 기억이 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실제 이렇게 이제 작성하시고 업무를 보실 때 그런 부분이 머리 그 머릿속에서 당연히 이렇게 또 한번 상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해 드렸으니까 내가 이제 쿼리를 항상 찰 때는 이런 부분 요 세 가지 요것도 요거보다 또 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요 세 가지 경우에는 조금 더 생각하면서 쿼리를 짜고 쿼리에 의해서 어떤 결과 값이 나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다양한 값을 통해서 해보자 해봐야겠구나 네 이런 어떤 좀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조건이 좀 많을 때 그 다음에 서브 쿼리를 사용할 때 그 다음에 어떤 별칭을 또 사용할 때 네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어떤 조건에 별칭을 붙여서 이렇게 사용할 때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 쿼리문을 여러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값을 바꿔가면서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자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습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자 우리 오류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앞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이제 실행을 해 볼까요 네 자 실행을 해보시면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자 이제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 2010년대라고 되어 있으면 이런 어떤 조건을 좀 다양하게 바꿔 가면서 내가 이제 좀 시뮬레이션을 좀 여러 번 해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어떤 쿼리문에 대해서 이게 이제 어떤 결과로 결과로 나온 데이터 값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나왔다 해서 잘 나왔네 너무 이제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네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조건도 여러 개가 이제 붙어 있고 또 서브 쿼리에 또 뭐 별칭까지 사용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점검을 뭐 이제 더욱 더 좀 꼼꼼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점검에 뭐 이제 가장 그 첫 번째로 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어떤 조건에 대한 어떤 값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최근 2010년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높으면은 또 높은 것도 해보고 낮은 것도 해보고 네 또 이제 감독별로 되어 있으면 감독별 말고도 또 연도별로 해 본다든지 뭐 다양하게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10년대로 되어 있는데 이 2010년이 참 기가 막힌 그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이제 원본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렇게 원본 데이터가 있으면은 자 이 원본 데이터하고 같이 쿼리를 실행을 해서 보면은 앞서도 하나하나씩 그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점검하는 과정을 이 두 개를 가지고 이 두 개 이게 원본 데이터잖아요 이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어떤 값이 이런 쿼리에 의해서 나오는 과정을 지금 이제 2010년대죠 2010년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제 입력을 해 놓고 했을 때 다 하나하나씩 해 봤죠? 근데 이렇게 수작업으로 점검을 해도 그렇게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나? 이런 것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게 2010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수작업으로 해도 그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실제 이렇게 DB를 이제 돌리는 과정에서도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네 그러면 실제 어떤 상황이 딱 되어졌을 때 그런 부분을 뭔가 잘못된 부분을 알아차리게 된다든지 그때 가서 좀 이제 점검을 다시 해 본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제가 미리 이제 만들어서 좀 설명드리고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값을 이제 2010년대라고 돼 있어서 여기 이제 2010년이라고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조건을 2010년은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잖아요 근데 이거를 2018로 한번 바꿔 보세요 2018년 이상 2018년 이상 되는 영화를 가지고 한번 해 보시면은 여기도 바꿔야겠죠 2018년으로 네 이렇게 이제 바꿔 놓고 자 이 부분을 다시 실행을 해 보시면은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뭐 별반 뭐 이게 원본 데이터인데 별 다르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아까 2010년이라고 입력 그 조건을 입력한 거하고 별반 다르게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어찌됐건 어찌됐건 결과 창에 어떤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결과 창에 어찌됐건 뭔가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서브 쿼리고 조건이 여러 개 붙고 별칭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다양한 값으로 이렇게 입력했을 때 뭐 결과가 그냥 나왔네 에러 메시지 안 나왔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게 무슨 점검이에요 그건 점검이 아니고 돌려봐야 돼요 돌려보면서 한 번 정도는 그 수작업으로 체킹하는 과정을 좀 해 보시는 게 참 중요하다 네 그러시면 보시면은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레코드 이 같은 잠깐만요 이쪽에 자 이쪽 그 서브 쿼리 아니 서브 쿼리는 메인 쿼리가 제일 먼저 실행이 되는 거죠 네 이 부분 메인 쿼리가 실행이 돼서 이쪽 서브 쿼리로 이쪽으로 이제 값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서브 쿼리로 자 그럼 제일 먼저 이제 첫 번째 레코드가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씩 들어가는데 자 몇 개만 해 보셔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뭔가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를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봉준호라는 감독 이름이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쪽에 네 들어가는 거고 그럼 봉준호 감독의 엔드니까 2018년도 이상 되는 거 여기 2006이니까 아예 얘는 탈락이에요 2018 이상 되는 거 봉준호이면서 2018 이상 되는 거니까 아예 탈락 첫 번째는 아예 탈락이 되는 거죠 일반 이상한 게 없는 거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리올 파울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자 레코드가 들어가겠죠 서브 쿼리로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오리올 파울로 감독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제 봉준호는 이제 안 들어가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리올 파울로 감독이면서 2018 여기 2014니까 얘도 탈락이에요 그렇죠? 탈락 아예 아예 여기서 탈락이 돼야 되는 거죠 2014년 영화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탈락이 바로 그냥 2018로 조건을 좀 높이면 아예 오리올 파울로의 더 바디 이 영화도 아예 탈락이에요 그렇죠? 근데 밑에 밑에 이 결과 창을 잠깐 보시면은 이 오리올 파울로의 더 바디라는 게 여기 세 번째 여기 있어요 이게 생뚱맞게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결과 창에는 왜? 이 결과 창에는 오로지 뭐에요 2018년도 이상인 영화만 나와야 돼요 우선 메인콜이 서브콜이 뭐 자시고 뭐 그런 거 생각하기 전에 이 조건 하나만 보세요 이 조건 하나만 봐도 2018년도 이상인 영화들만 밑에 결과로 나와야 되는데 이 더 바디는 지금 2014년도 영화인데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와야 될 게 생뚱맞게 지금 여기에 결과로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머지 영화들은 뭐 뭐 갤버스턴도 2018년도니까 이게 올 수 있어요 2018년도 이상이니까 기생충도 여기 올 수 있고 결과 창에 폭풍의 타임도 2018년도 영화니까 올 수 있고 근데 이 더 바디는 여기에 없애야 될 영화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얘 뭐지? 이렇게 뭐지 이놈? 너 뭐냐 이거에요 생뚱맞게 뭐지? 네 이런 생각이 좀 드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몇 번만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2018년 이상으로 한다든지 그래 놓고 이렇게 해보시면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우 정말 정말 복습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2010년 근데 이게 2010년으로 아까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이런 것들이 쉽게 왜냐면 이게 데이터가 예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연도를 쫙 보시면은 2010년으로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수작업으로 점검을 해도 어 그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자 이렇게 이제 2010년으로 이제 해놓고 자 이 결과를 다시 이제 실행을 해 놓고 이게 2010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게 이제 그렇게 눈에 잘 띄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뭐가 잘못됐나 이런 부분들이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바로 이제 간단하게 또 앞서서 자세하게 이제 해봤지만 하나씩 한번 넣어 보시면은 이제 봉준호가 이제 들어가고 2006년이죠 그 2006년이니까 얘는 아예 그냥 탈락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그렇죠 2010년보다 이상인 것들을 뽑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레코드 들어가죠 두 번째 레코드 들어가는데 두 번째 레코드는 어때요 얘는 이제 더 바디가 들어갔는데 얘도 어 2014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 우선은 당첨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2009년도니까 아예 탈락 요것도 2018이니까 요거는 당첨이 되는 거고 여기다 평점도 이제 높잖아요 평점도 높고 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당첨 그렇죠 그 다음에 기생충도 2019고 이거보다 높고 그 다음에 이제 평점이 또 이렇게 높게 돼 있으면은 요것도 이제 당첨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이제 2017이지만 평점 전문가 평점이 낮으니까 여기서 이제 탈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갤버스턴 같은 경우는 전문가 평점이 100점이니까 여기 이제 당첨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전문가 평점이 낮으니까 탈락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2010년은 아주 데이터만 봐도 문제를 여러분이 좀 꼬이게 네 수작업으로 했을 때도 결과가 우연히 크게 오류가 없는 것처럼 나타나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키워드 연도가 2010년이에요 네 2010년의 경우에는 이퀄이 자체가 그런 어떤 작은 오류가 있음에도 2010년으로 그 이 상황을 문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우연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하고 이 문제의 조건을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요건 값들만 이렇게 전문가 평점이 이렇게 높은 것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연도수가 낮은 것들 이제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적정 그런 부분 수작업으로 돌렸을 때도 우연히 그 결과 데이터가 맞게 나오게끔 되어지는 연도가 2010년으로 하면은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 네 오류가 없는 것처럼 오류가 없는 것처럼 나올 수도 있겠네 네 그런 값을 이렇게 이제 찾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어찌됐건 뭐 지금은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다양한 그 조건을 값을 바꿔가면서 이 쿼리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 실행을 해보고 그리고 그렇게 나온 결과 이 결과 값이 제대로 나온 값인지를 내가 이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면서 좀 점검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약간만 그렇게 투자해서 해보시면은 아까 이제 2018년으로 했을 때 네 2018년으로 했을 때 바로 뭔가가 네 이 원본 데이터에서 보시면은 이 부분이 안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더바디 여기서 바로 이제 조건이 2018인데 2014년도 영화가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2018 이상인 영화들만 나와야 되는데 바로 알 수 있다 뭔가 이 잘못된 데이터가 지금 밑에 결과 창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네 네